이 마라사aros 저 위에서는 사람들이 수재를 건설하기 위한 주막 타입하는 조이고 막돌을 싣는 조이고 이거는 돌도 모아주며 공사할 수 있게 돌도 모아주며 이걸 돌을 석축해서 앞으로 큰 물에서 막기 위한 그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함은 우리 리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농장들, 농경지라든가 주민들도 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터지고 나면 우리 리는 물로 하고 우리 를 포함해서 세계리가 한 1500 정도면 완전 맨몰됩니다 농경지가 그러면 물이 저쪽으로 휙 돌아가면서 그저기 패이면서 물길이 자연적으로 저기 돌아선다고 한다 거기에 나오는 미세를 몽땅 제방기에 딱 붙이기 때문에 제방 터질 위험성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공사는 우리 리의 사활적인 문제입니다